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색 . . . . . . . . . 아 두호.. 두호! 나도 두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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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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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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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있어? 고양이 있어? 언니! 왜? 이리 와봐! 여기 창문! 여기 여기! 남자야 너무 높아 저기다 붙이자 여자친구 여자친구 고양이 고양이 도망갔잖아 바보야 넌 멀리 계시네 그럼 써도 않아? 하늘나라니까 아마도 그래도 한번 써볼래 엄마도 좋아할거야 그래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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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하늘나라 하늘 이 하늘 questão 누군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팀에서 보내준 매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봤는데요. 이번 상반기 청버지 매출 실적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뭔가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정활도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봐. 박 대리, 내일 뭐해? 마케팅 하나 가볼래? 천천히. 잠시 vai. 잠시. 천천히. 다가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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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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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종쳤니? 아뇨 바람이요 너 누구니? 전 바람인데요 이거 아줌마가 버린 거 맞죠? 야 이거 어떻게 가끔 심심할 때 밖에 나가요 거긴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게 너무 많아 이건 내가 밤새워서 쓴 건데 쓰레기가 됐네 아줌마 저랑 같이 숨바꼭질 할래요? 숨바꼭질? 나 잡아봐라 아줌마 아줌마 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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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